일단 기본적으로 터틀넥이 블랙과 네이비로 갑니다. 목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입어주셔도 되고 올려서 입어주셔도 되고 안쪽으로 접어도 되고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한 터틀넥으로 두 벌이 가고요. 여기 요거 요거 때문에 25만 장이 기여한 아이템 두 종이 이거죠. 반 터틀넥 안쪽에 셔츠 레이어드 하면 기가 막히고요. 그리고 목부분이 조금 더 편해요. 터틀넥보다는. 터틀넥 접어 입어주시면 되니까 반 터틀넥. 목부분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반 터틀넥으로 두 종이 더 가고 지금 단품으로 아래쪽도 여성용 매진 나왔고요. 이렇게 네 벌을 묶어서 드리는데 5만 9.910원 한 벌을 따로 사시면 4만 5천원. 제가 이제 반 터틀넥을 입고 있는데 컬러 다 무난하고요. 스타일링은 뭐 따로 할 필요 없어요. 요거 봐 단독으로 저 입었습니다. 맨살에. 목부분이 일단 이렇게 잘 늘어나는데 탁 났을 때 각이 살아있죠. 이게 바로 정장의 기술력 파크랜드의 기술력. 니트를 보면 목부분 아래쪽 부분 여기가 막 쭈글쭈글하고 울어요. 사이즈가 안 맞으면. 근데 저는 정사이즈 입었는데 정장을 재단한 것처럼 어깨 라인부터 뒤태부터 라인이 딱 떨어지죠. 여기 위에 재킷 오케이. 겨울 외투 오케이.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. 길이감 딱 저는 이제 정사이즈 95 입었는데 엉덩이 살짝 덮어주고요. 배 부분이 기가 막힌 게 몸매 좋아보이죠? 죄송합니다. 몸매 안 좋습니다. 좋아보여요. 배가 지금 거의 이 정도. 임신 한 3개월급이거든요. 제가 배가. 근데 배 부분이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전혀 티가 안 나고 소재 자체가 찰랑거리고. 또 맨살에 맨살에 이렇게. 하지 마세요. 맨살에. 배꼽은 가리고. 이렇게 맨살에 이렇게 입어줘도 전혀 어디 하냐면 긁지 않아도 되고. 그냥 편안하게 걸친 느낌도 안 들어요. 가볍고. 요게 고객님 4만 5천원인데 4벌. 5만 9천 9백 10원에 4벌을 4종을 다 드리겠습니다. 캐시라이크 소재. 25만 장이 팔려나갔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터틀넥으로 두 개가 가고. 블랙, 네이비. 너무 좋다. 컬러. 그리고 가을, 겨울 하면 또 퍼플 컬러 빠질 수 없죠. 여기에 플러스 그레이 컬러. 이 두 가지는 반 터틀넥으로 두 개. 4개 가면 니트 4개. 4종. 4종의 구성이 5만 9천 9백 10원. 5. 5조olen. 4여개. 5 контрак Voyage. 6.5 강구. 4만 9백 10원. 5wirtschaft dust. 더 Hatice Big white Rolex. 6.5 hogy. 6 quincy. 6.5 Sec. 8 B